네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. 저는 지금 이종석 폰에 들어갈 화보를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. 중국에서 제 사진과 목소리가 담겨있는 스마트폰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저 또한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제 이름을 따서 판매를 하는 제품인 만큼 저도 제품과 구성품 선택에 의견을 보탰는데요.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출시될 이종석 폰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